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10월 25일 기준 제네시스 GV70 3.5 가솔린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99만 2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52만 5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90만 4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89만 4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53만 2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80만 5천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85만 4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55만 1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75만 9천원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상화체위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의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GB70 장기렌트의 미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합니다.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